가수 이명욱씨와 관련해서요 방금 들어온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욱씨 신곡인 두어다이가요 TMA에서 실시한 베스트 뮤직의 겨울 부분에서 당당하게 일을 차지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표가 실시돼서 오늘 마감이 됐거든요 1월 30일 낮 12시에 결선 투표가 마감이 됐는데 사전 투표는 1월 2일부터 16일까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결선 투표 같은 경우는 지난 16일부터 오늘 낮 12시까지 이렇게 TMA 베스트 뮤직 겨울 부분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는데 이명욱의 두어다이가 이렇게 당당하게 일을 차지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TMA가요 4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그 기간 동안에 나온 음원을 대상으로 팬 투표를 실시하는 거예요 어느 노래가 베스트 뮤직이냐 하는 팬 투표를 실시하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베스트 뮤직 겨울 부분에서 방탄소년단의 정국의 노래하고요 이렇게 치열한 팬 투표 경쟁을 했는데 이명욱의 44% 그리고 정국의 노래가요 43%요 막판에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1%포인트 차이로 이명욱의 두어다이가 TMA 베스트 뮤직 겨울 부분에 1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정국이요 방탄소년단이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의 팬덤인 아미가 바짝 붙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영웅시대가 아미를 이긴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낮 12시에 이렇게 투표가 마감이 됐는데 그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명욱의 두어다이가 44%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정국의 세븐이 43% 1% 차이로 이렇게 베스트 뮤직 겨울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말하자면 영웅시대가 아미를 이겼어요 영웅시대는 비록 작지만 숫자가 작아요 아미 같은 경우는 뭐 4,500만 전세계적인 팬덤이지 않습니까 여기와 투표 경쟁을 했는데 영웅시대의 응집력과 당경력 그리고 화력이 더 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한다 영웅시대 영웅시대가 있는 한 이명웅의 인기는요 죽지는 않죠 더 활활 타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명웅의 두어다이는요 지금 아시안컵의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컵의 엔딩곡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축구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해요 그 노래가 이렇게 TMA 베스트 뮤직 겨울 부분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명웅과 관련해서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TMA 베스트 뮤직 겨울 부분에서 이명웅의 두어다이가 신고 이렇게 당당하게 방탄소년단의 전국의 노래를 누르고 1위를 팬투표해서 1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 말씀을 드렸습니다 3위를 차지한 손바이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드렸습니다 3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bak